다음은 코로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명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위중증 환자 수도 6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특히 소아 청소년들의 확진이 늘고 있는데 심지어 재택치료 중에 숨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한성희 기자입니다.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에 사는 생후 4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걸려왔습니다. 아이는 나흘 전 확진 판정을 받고 부모와 함께 재택치료 중이었습니다.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같은 날 경북 예천군에서는 코로나로 입원 치료 중이던 7살 여자아이가 사망했습니다. 사인은 급성 심금염이었습니다. 코로나 사태 이후 9살 이하 사망자는 5명. 모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넉 달 새 나왔습니다. 9살 이하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전체 확진자 17만 16명에 14.4%에 달했습니다. 하지만 이들을 위한 의료 대응 시스템은 충분치 않습니다. 정부는 재택치료 어린이들은 주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, 야간에는 소아상담센터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.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3곳에서 거점별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어린이와 임신부 등 특수 응급환자들을 위해 119와 응급실 그리고 입원병동 간에 핫라인도 운영합니다. 정부는 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추가 PCR 검사 없이 곧바로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한성희입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